음악 시간적인 타이밍을 이용해서 쇼 서비스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롱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롱 서비스를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서비스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스매시가 올 수 있는 반면에 타이밍을 약간만 죽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스매시의 어떤 힘을 어느 정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범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의 타이밍에 의해서 롱 서비스를 넣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을 틀림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강력한 스매시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게임 중에 스매시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롱 서비스를 넣었을 때 흔히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의 그 정도 위치거든요. 그 정도 높이의 그 정도 위치는 타이밍만 제대로 맞는다고 하면 구력이 좀 짧은 분들도 가장 힘 있는 스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런 위치에서의 스매시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분들도 받기가 힘든 경우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넣으면 때리기 좋은 위치가 때리기 좋은 위치인데 지금 타이밍은 좀 잡지는 못했지만 그 위치가 정말 스매시하기 좋은 위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밍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2초, 3초 2초 내지 3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롱 서비스도 습관적으로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타이밍을 죽였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긴장감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시간을 늦춰서 한번 서비스를 넣어보겠습니다. 4초 내지 5초 정도 늦춰서 서비스를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은 표현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보통은 서비스를 받는 리시버 입장에서는 롱 서비스에 대한 준비보다는 쇼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많기 때문에 앞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롱 서비스를 넣을 때 시간적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줄인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앞으로 치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빠른 롱 서비스를 통해서 순간 롱 서비스로 뒤로 보냈을 때 경우에는 상당히 정상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아웃은 낫지만 리시버 입장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 게임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정상적인 타이밍을 잡을 수 없는 경우는 틀림없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 롱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롱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어떤 스매시가 강력하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밍을 늦춰서 넣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적기에 정말 자신감이 없거나 상대방이 쇼스업스에 대한 부분을 정말 치중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타이밍을 죽여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서비스를 넣게 되면 강력한 스매시를 어느 정도 상세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을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실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타이밍을 죽여서 서비스를 넣게 되면 전술로서 서비스조차도 전술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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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